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무대 천재의 면모로 라스베이거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뷔는 카레이서 복장을 하고 등장한 오프닝곡 ON에서부터 퍼미션 투 댄스까지 파워풀한 댄스와 자유자재 강약 조절에 화려하면서도 절도 있는 춤선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중저음에서 청량한 고음, 따뜻하면서도 풍부한 공기의 질감이 독특한 감성적인 목소리로 완벽한 라이브를 구현, 믿고 듣는 보컬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안정적이고 다채로운 창법으로 방탄소년단의 곡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빌보드에 방탄소년단 사운드에 중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입증한 무대였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무대 이곳저곳을 숨 가쁘게 다니면서 팬들과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감동시켰습니다. 백댄서들과 흥겹게 같이 춤을 추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한 소셜버터플라이의 면모를 엿보게 했습니다. 보이밴드의 팬이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남성 팬들을 향한 응원도 이번 콘서트에서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뷔는 매회 공연마다 최고의 화제를 불러오며 사회에 걸친 모든 콘서트에서 구글 트렌딩 1위를 놓치지 않았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도 넘사벽 언급량을 기록하며 빛나는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타난 순간부터 라스베이거스 마지막 공연에 이르기까지 뷔는 수많은 화제를 낳으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세련된 애티튜드,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 등으로 그래미의 남자로 불리며 제64회 그래미 어워드 최고의 순간을 장식했으며 콘서트에서는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뷔는 라스베이거스 마지막 공연이 끝난 후 위버스에 찾아와 잊지 못해요 라는 글과 함께 촉촉한 눈빛이 담긴 사진을 올려 약 2주간의 미국 활동에 대해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본투비 슈퍼스타의 아우라 넘치는 무대와 관객들과의 교감으로 라스베이거스를 뜨겁게 달구며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6일 방탄소년단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세 번째 콘서트를 성황리에 펼쳤습니다. 뷔는 무대에서는 마치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강렬한 카리스마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파워풀하면서도 섹시한 댄스, 청량하고 달콤하거나 호긍긍는 거친 목소리, 때론 마음을 울리는 감성 보컬로 팬들을 흔들며 무대천재의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퍼포먼스, 보컬 외에 천상의 비주얼로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거나 예상치도 못한 코믹한 모습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등 뷔는 뛰어난 스타성으로 팬들을 매료시킵니다. 왜 수많은 K-POP 아이돌이 뷔처럼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무대를 하고 싶다. 곧 고백하며 교과서로 삶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콘서트 도중 무대에 날리는 종이 스트리머를 낚아채 몸에 감자 멤버들이 모델처럼 걸어보라고 요구해 뷔가 뛰어난 피지컬과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며 워킹을 했습니다. 슈퍼모델 같은 카리스마한 넘치는 뷔의 모습은 잠시 패션쇼를 보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켰으며 팬들은 갈채를 보냈습니다. 뷔는 지난 두 번의 걸친 공연에서 연이틀에 걸쳐 뷔는 구글 트렌딩,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가장 많은 언급량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콘서트에서도 뷔는 구글 트렌딩 등에서 가장 많은 언급량을 기록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와 완벽한 보컬, 세계 제일 미남에 빛나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뷔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엔딩 인사에서 뷔는 오늘 공연장을 돌아보니 남자 아미들이 많이 보였다며 함성을 유도하자 콘서트장은 남자 팬들의 함성이 쏟아졌다. 스크린에 남자 팬들의 모습이 비춰지자 환호하는 소리가 넘쳤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남자 팬들의 감동에 찬 글이 SNS를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미들이 있다는 걸 알아줘서 너무 기뻤다. 우리는 더 많아지고 있다. 아미가 어린 여자 팬들 뿐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져서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인 영국 배우 사이먼 페그는 아내, 딸과 함께 방탄소년단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비와 부인만 있는 사진을 올리며, 아내가 이 사진을 잘랐다. 는 질투 섞인 글을 올려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